아 추워 얼굴 뻥떡 쪼는다고 해요 2초딸이 얼굴 뻥떡 쪼잖아 절로 치워 귀걸이 보여줘 귀걸이 아 귀걸이? 얼굴 가려줄거야? 몰라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떠져서 안보이는데 울지 않아 아 안돼 얼굴 너무 확대됐다고 귀걸이가 보여줘 으쌰 안보여 으쌰 안보여 왜 이렇게 찔끗해 너무 힘내요 간주먹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린 간주먹고 있어 아 한시간 밖에 남잖아 응 소리가 가까운지 없습니다 우린 소리를 따라가고 있어 엘사가 이런게 엘사가 이런게 덕축놀이같은거 안하나? 난 폭죽이가 좋은데 폭죽이요? 불꽃놀이요?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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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불을 따라가 진짜 엘사였잖아 저 불을 따라가 이러니까 저 소리를 따라줘야 돼 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 안전한 시간 한 번 더 기다리게 해 저는 간정이에요 원래 유튜브는 간정이 한다고 그랬어 나 간정이야? 나는 간정이야 나는 간정이야 관심이 필요하긴 했는데 그치 그의 간정이지 어두워서 안 보인다 나 제하에 근처 가서 다시 켜겠습니다 안녕 나 폰캐스트 다 하고 싶어 네 잠깐만요 어 코 빨간 거 봐 또 봐주세요 예쁘죠? 네스트머니 이런지 이렇게 생겼어 너무 비싸 안녕 길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 보는 거 하나인가 다르게 주의 화면이 7번 보다 이쁘게 나옵니다 삼성 삼성 겨울스 나도 펜 나오는 거 사고 싶다 펜? 안트? 응 상 나 이러면 잘 안되지 그래도 한 1년 되지 않았나? 널 보고 간지? 어 딱 1년 됐지 지금 내가 1년 전에 파리에 있었어 파리 파리 미드나이 앤 프라리스 재미있어서 껐는데 그냥 이거는 재미보다 영상미를 보는게 음 하하긴 그래서 파리 가는 차 그 안에서 보려고 했는데 잤던 거 같아 파리에요 언니 야 왜? 애기남자가 내 남자라고 말이 못해 알고 버리고 애기야 가자 가시 아 무조건 가고 싶었어 아 그리 아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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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